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미혼녀에게 있어 결혼은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세계입니다.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연습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결혼 이후 성격과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바람직한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을 원하는 이들의 당연한 희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보기도 전에 바람직한 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의 영상은 남편감으로 별로인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략에서 재성은 재물을 의미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아내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는 것은 재물이나 여자와의 인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집착을 하게 되고요. 여자와 인연이 부족하면 여자에 집착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또한 재성은 결단력이나 현실성 또는 결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도 재물이 잘 모이지 않고 여자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실성도 부족하고 목표의식도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책임감도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죠. 재성인 금기운이 원국에 전무하면서 식사항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명조의 경우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부족하기 쉽고요. 없는 재성인 금기운이 대해서는 집착증세도 보이지만 여자나 재물과는 인연이 상당히 약합니다. 재성은 재물이나 여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자신 주변에 돈이나 여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재물은 많더라도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100kg 이상 되는 주인 없는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본인이 힘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것으로 취해 큰 갑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그 금덩어리를 탐내면서 애만 쓰다가 결국은 사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여자가 많다면 여러 여자들과 놀기에는 좋겠지만 결국 자신의 여자는 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국에 재성이 많은 재다신양 명조는 바람기는 많으나 자신의 여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일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재성이 다른 비겁과 합화를 하게 되면 자신의 형제나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여자를 빼앗기는 경우가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거나 연애 중인데 그 친구가 탐내는 경우라 온전히 남편과 해로하기 힘듭니다. 재성을 아내로 본다면 아내의 자리가 빈 경우 공망이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경우가 되고요. 재성의 또 다른 형태인 재물도 계속 비는 경우가 돼서 결국은 이혼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주를 보시면 연지와 월간이 재성입니다. 연지의 편지인 신금은 일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월지 묘목과 묘신 원진사를 이루면서 앉은 자리 공망이라 재성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월간의 신금이 정제로 일간 평화의 아내이지만 일간과 합을 하기 전에 연간의 평화와 합화를 한 경우입니다. 친구인 평화와 아내인 재성이 합을 하여 수관성으로 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내가 아니라 일간을 극하는 7살의 기운으로 바뀐 경우라 자칫 일간 평화가 다칠 수도 있는 명조입니다. 배우자국인 일지가 충이되면 배우자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우라 부부간에 함께 지내기 힘들어집니다. 이 경우는 기러기 부부나 주말 부부 등으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각방을 사용해도 다소간의 도움은 됩니다만 어느 경우이든 이미 부부로서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부에게 운에서 다시 충이나 원진살이 오면 이별수가 항시 눈앞에 어른거리게 됩니다. 월지나 충이면 부모나 직업적인 문제로 떨어져 지내게 되고 시지와 충이면 식구간의 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일지가 원진인 경우는 충흥인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원진살이 있는 사람과 엮이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과 미운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교차하여 헤어지면 보고 싶어 안다를 하고요. 함께 하면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상한 관계가 돼서 집착증세까지 나타납니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원진살은 충보다도 한층 더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비겁이 과다하면 군비쟁제나 군겁쟁제의 사주가 됩니다. 이 경우는 비겁의 무리가 부족한 재성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가 됩니다. 많은 비겁이 강제적인 힘으로 재성을 겁탈하는 사주가 되기 쉽고 특히 비겁을 통제하는 관성도 없는 명주라면 무법천지의 재성이 놓인 꼴이 됩니다. 비겁이 과다하면 명주 자신도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해 직장같은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에는 하나밖에 없는 재성을 노리는 비겁들만 있는 경우라 자신의 몸도 지키기 힘든 결혼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이사주는 팔자 중 다섯 글자가 비겁인 명주입니다. 더구나 일간과 일지가 간여지동으로 그 자체로도 배우자의 인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명주에서는 일간의 신금의 아내로 볼 수 있는 오행이 월지 정제인 명옥과 시간의 편제인 간목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웃하는 오행간의 작용이 대단히 크지만 천간과 지지로 동조하는 경우에는 비할 바가 못되는데요. 천간과 지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주의 경우 월지 묘목은 겁제인 월간 신금의 여자가 되고 시간의 간목은 시지 신금의 여자가 됩니다. 결국 경금일간의 명주이지만 자신이 명주에 나타난 아내감인 재성을 모두 비겁의 무리에게 빼앗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이 과다하면 관성을 설계하여 직장생활이나 명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성이 많으면 도식의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도식이란 밥그릇을 뒤엎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성이 많다 보니 아는 것은 많으나 쓸모없는 경우가 되고요. 당연히 게으르고 세상을 유유자적하는 방랑자의 신세나 백수로 살아가기 쉬운 명주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던 관계로 스스로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옛날 정자너무 밑에서 철학을 논하던 소크라데스 같은 삶이 된다고 봅니다. 관성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규나 관습, 도덕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관성을 극하는 것이 상관경관입니다. 당연히 도덕관념이나 자기 통제가 부실하기 쉬워 항시 말성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됩니다. 사주에서는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상관이 관성을 극해 무력하게 하면 백가지의 화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직장이나 관청인 관을 극하다 보니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고 위법한 행동들이 많아 관청을 쉽게 드나들게 됩니다. 상관은 또한 화술이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구설수가 따르게 돼도 갖가지 핑계와 구시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책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권모술수에도 능합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잔소리나 간섭도 심할 수 있는 명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